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처음으로 접속하게 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죠 그럼 그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웹서버는 라스트 모디파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보 8시 32분 22초라고 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저장하고 있는 정보가 최신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굉장히 고속으로 동작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초당 수십번에서 수천번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초까지만 표시해주는 최종 수정 시간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확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이 태그라는 겁니다 여기 웹서버가 응답한 내용을 보면 이 태그가 B5로 시작해서 80으로 끝난다는 어떤 알 수 없는 정보가 들어있죠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웹서버가 알려준 이 태그의 정보와 함께 이 1.html이라는 파일을 캐시로써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한테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자, request할 때 헤더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 non-match, 그리고 아까 웹서버가 줬던 이 태그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웹서버는 여기에 있는 이 태그 값과 자기가 지금 서비스해야 되는, 보내줘야 되는 1.html이라는 파일의 이 태그 값이 서로 같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304 수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내주고요 만약에 다르다면 200번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내주면서 새로운 내용을 보내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태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태그를 어떻게 만드느냐, 그거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건 간에 웹서버는 자기가 서비스하는 그 파일에 대한 고유한 이 태그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서버는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볼까요? 이 태그라는 값과 lastModified라는 두 개의 값을 줘요 그럼 저중에서 우리가 웹서버에게 요청할 때 다음에 요청할 때 웹브라우저는 이 태그는 if non-match 그리고 lastModified는 ifModifiedsense라고 하는 헤더 값으로 보내주거든요 지금 우리의 브라우저는 이 태그의 값과 lastModified 값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보내준 거거든요 웹서버는 저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파일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태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이 웹브라우저 또 캐싱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훨씬 똑똑해졌죠?